아유! 뭐야?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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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윤리! 네! 아윤리 밖에 나갈거에요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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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! 아빠? 아빠! 안녕! 너무 귀여워! 거울 봐봐! 엄마도 한번 봐봐! 귀여워! 어? 그럴게요! 꽉 눌러쓰는거야? 근데 좀 삐뚤어진거 같은데? 바다! 바다! 이게 바다야! 물이 잔뜩 있지? 오늘 우리가 보러갈거! 바다! 일단 담글수 좀 담가보자! 바다 보고싶지? 네! 얼른 가자! 그러면! 바다 보러가자! 이거? 약발 안쓰는거? 하율 요자 안쓰어! 기저귀 갈았어? 신났어요? 하율이 갈거에요? 네! 예예 한번 해줘! 물렁물렁! 아우! 아우! 뜨거워! 뜨거워! 뜨거워하지? 그렇지! 그렇지! 너 왜? 멍멍아! 그래! 멍멍아! 그래! 멍멍이 쉬어야 되니까 그만 부르고 가자! 멍멍이 쉬러갔어! 멍멍이 쉬러갔어! 멍멍이 쉬러갔어! 유아nea하는데 꽤 주문이 Canadabobob. 침kę 다 같이 있어 같이 됐지? 잘 세워봐 오빠들 어떻게 나가서 옥봄풍 하이라 봐봐 바다야 바다 싫은까봐 싫은까봐 괜찮아 하율이가 쳐다보고 계세요 하율아 온다 이제 저 뒤에 온다 와 눈 진짜 온다 어떡해 하율아 온다 온다 아니야 네 손에 있는 거 안 먹어야 야 하율이도 하율아 안 쳐봐 하율이도 하율아 안 쳐봐 아빠한테 좀 던져 와 얘네들 봐봐 무서워 죽겠다 우와 우와 갈라고 서있나봐 꼬꼬 어떻게 해 봐 과자 먹잖아 냠냠냠냠 마마 먹고 이거 봐봐 잘도 던지네 잘도 던져 야 해봐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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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끝났어 끝났어 안녕 안녕 다음에 또 올게 그래 도움말 오후 찾아 정말 배달캐스터 알겠어? 해외에 온 거 같애 옷이 약간 옷 같은 거 아닐까? 5시? 바이 잘 가네 잘 가네 어서 오신다 이제 뭐 끝나면 딱 나올 것 같은데 오우 엄청 시작이다 그 це Brothers 우린 valor cetera 하나도 한국국토정보공사 .. 헐펄이 와... 하하... 왜 이렇게 수염치고 가지? 와.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와 대왕보리 오면 대왕보리 ... 우와... 우와... 와... 이거 하나 먹어봐? 야 먼저 인제 먹자 가자 이제 집에 가자 하율이 왜 그러고 있어? 네? 아 눈이 부셔서 그랬어? 멍멍이 안 하죠 그렇게 하고 있어 하율이 옛날에 아가 때 왔었는데 그치? 어린이 되어온 거 이전에 와서 먹었잖아 아 잘 먹겠지 아유 꼬라 기분 좋아요 아이고 이쁘 기분 좋아 비와는 거 내가 아까 막 쏟아지더라 와우 아유도 장 쓰졌다 아기 소리 나지? 아기 소리 나 아유 면 어떻게 먹는 거예요? 보여주세요 엄마 그렇게 먹는 거야? 따뿅 이게 뭐야? 오 과자를 왜 이렇게 먹어 맛있어요? 오 과자 오 과자 오 과자 오 과자 바닥이 뜨거워? 오 과자 오 과자 오 과자 보일러가 왜 켜졌지? 보일러가 왜 켜졌어? 오 과자 여기 바닥이 뜨끈뜨끈해 오 도 bra 여유가 목이 어디있어 목이 위에 있어? 목이 어디 있긴 거두ук 오 abundantly 가끔 다 만나게 했어요 이제 모기 시즌이야 혜연아 고래가 혜연아 어떻게 했다고? 고래가 하늘 위에 막 떼다녔지 어 맞아맞아 고래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? 마지막에 하율이가 발수를 짜짝 더욱 했어? 아! 짝짝 vä heavenly ? 고래가 하늘을 막 날아 다녔구나 거리가 쭉 날아갔어 날아갔구나 다음엔 또 보러 가자 다음에는 바다에 들어가야 돼 알겠지? 에디가 어떻게 했다고? 아아 아 아아 안아줘 그렇게? 허리가 뻐꾸미가 어떻게 했다고? 뻐꾸미 자 하니가 먹이 주니까 demon 화요로 인간은 어디 갔지? 우 appreciation ten over 화요로 Abraha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